9월 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팀이 신설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은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9월 1일 통합교육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만 2,911명 중 64.9%인 총 8,376명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단위 학교의 통합교육 실행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교사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제5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보편적 지원부터 개별 차원의 집중지원까지 통합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지난해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합교육팀 신설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통합교육팀은 장애,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통합교육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통합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의 특수교육팀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 장애 학생 행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지난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은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동영상 시청 편의를 위해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해 왔는데요.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각장애인 300명이 참여하며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탑재된 보도 프로그램을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범 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용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인데요. 또한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과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제작해 9월 1일부터 방송될 수 있도록 132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